썼어? 되게 좋아. 되게 상실해. 가사를 어제 썼지만 오늘 바로 라이브를 할 수 있다는 점. 할 수 있어요? 이거 아마 한 번 들으면 바로 따라 부를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되게 후쿠송이야 진짜. 정말 후쿠송이라서. 약간 닥한 걸 좋아해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동시라 세종대왕 우주에서 천재같아 천재 되게 라이브 한 번 하면 되게 힘들어 이게 약간 무대용으로 부끄러워서 힘든 거 아니에요? 얼굴이 빨개지면서 랩을 하던데? ABCD는 좀 마음에 안 들어 확 박히네 난 단단한 좀 마음에 들어 근데 근데 이러분도가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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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